자 그러면 계속해서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조금 빠르게 움직일게요. 이야 아이고 이게 정말? 음 이것도 다이아는 맞네요. 다이아가 맞습니다. 얘도 다이아가 맞네요. 다이아가 맞고 맞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또 한 번 더 확인하고 음 맞아요. 그러면 조명 음 아이고 크랙이 많이 갔네. 여기 크랙이 많이 갔어요. 크랙이 많이 갔어요. 여기 크랙이 많이 가가지고 이거는 154캐럿. 오 이거는 크게 돈 100만원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가치가 그렇게 없습니다. 아이고 이것도 크랙이 많이 갔어요. 전체적으로 크랙이 많이 갔습니다. 이쪽 이쪽 이쪽으로 해가지고 다이아는 맞는데 나의 투명도도 좀 좋고 이거 90지에요. 203캐럿인데 203캐럿 정도인데 이거는 90지고요. 이거는 90지고 203캐럿인데 한 5캐럿짜리 뭐 이렇게 잡아가 한 10개 정도를 나올 수 있는 그 정도 되니까 이거는 가격 한 5천만원 이거는 5천만원 너무 비싸다. 내가 볼 때는 500만원 내가 말을 잘못했어 500만원. 여기는 이거는 또 어이구 이것도 크랙이 갔어요. 이제 투명도 좋다. 와우 오 얘도 굉장히 많네. 이거 흰색 보세요. 조명 가면 얼마나 이뻐요. 이거 조명 가서 이런 거 가지고 나중에 조명으로 만들어도 엄청 좋을 거예요. 이거는 좋네. 오 이거 요 정도는 쓸 수 있으니까. 어디 보자 110캐럿이니까 50캐럿은 쓸 수 있겠다. 이거는 가격이 넘어요. 이거는 5천만원. 이건 92지. 92지. 5천만원. 어 얘 봐. 아 얘는 잠깐만요. 63캐럿. 63캐럿인데 조금 떨어집니다. 얘는 89.5 정도 될 것 같아요. 89 가격은 얼마 안 비쌌겠지. 63이니까 63이니까 가격은 이거는 한 그런데 크랙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200 딱 200 하면 돼. 얘가 200 이 정도 하면 딱 200 하면 될 수 있는. 지금 차돌 같은 다이야를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건 다 다이아예요. 여러분 차돌이 아닙니다. 차돌은 다른 거예요. 꼭 명심하십시오. 이거 led 조명에서 이렇게 딱 하는 거 다 비교가 다 되는 거예요. 5와트로 가지고 이렇게 다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투명도는 좋은데. 7이 아이고 반 크랙 됐어요. 129캐럿. 이거 한 40캐럿 나올 것 같아요. 이것도 97는 되겠네요. 그럼 이것도 아까 얼마였더라. 아까 한 5000 됐대죠. 이거는 보자. 이거는 이쪽이 나갔고 이쪽 나갔네. 여기 나갔네요. 한 500 잡아야 되겠다. 97라도 500. 크랙이 갔어요. 크랙이 좀 제복 갔어요. 정말 누가 볼 때 우리 집 동네에 수다하게 많다고 하는 그런 차돌 보면 진짜 에이 와 사기니면 또 그런 말 하겠죠. 아마 이 동네에 오는 순간 우리 여기 다이몬드 카페 강의 보석 갤리 카페 오는 순간 완전히 입이 벌어질 거예요. 자신이 말했던 거랑 차원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딱 이것은 한 군데만 나옵니다. 다른데 안 나와요. 고기 고장소에서만 나옵니다. 이것도 크랙이 됐어요. 97인데 크랙이 됐고 이거는 돈백 캐럿을 보면서 한 64캐럿 100만 원 많이 크랙이 됐어요. 이거는 이거는 거의 못쓰. 이거는 수중간 이거는 지금 다이아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다이아가 아니에요. 드디어 하나 다이아 아니에요. 세상에 내가 얼마나 그러면 다이아 밭에서 지금 다이아가 아닌 차도를 지금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분이 얼마나 지금 축복을 받고 있는지 아시겠죠. 지금 다 거의 한 70% 이상 다이아고 다이아가 아닌 걸 지금 찾는 게 더 어렵습니다. 지금 황당하죠. 아닌 거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딱 보면 알아요. 보세요. 아니죠. 이거 지금 손에서 다이아 아니라는 게 느껴져요. 그냥. 그럼 한번 직접 갈아 볼까요. 자 나가죠. 나갑니다. 쫙 나가죠. 이게 지금 다이아가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요. 얘가 갈린 거예요. 얘가. 이게 다이아가 아닌 석영이에요. 자 이 사이에 여러분 구분할 수 있겠어요. 구분 못합니다. 이게 약간 노랗죠. 차이는 좀 있죠. 하얀 화이트 그리스 백슬기가 아니고 이런 차돌은 희한하게 약간 노래요. 그런 게 있어요. 석영이. 이쪽에서는 하얗지만 안에 불빛이 보면 노란 게 있어요.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제 조금 팁을 알려드렸어요. 조명. led 빅 조명으로 가지고 차도를 약간 구분할 수 있다는 거. 이제 좀 팁을 좀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 자 보시면 오 이거 투명도가 좋긴 한데 아 이게 우유빛 간 나는 거라 아이고 요거는 우유 색깔 날 거예요. 요런 건 다이아몬드라도 등급이 좀 떨어집니다. 좀 아쉬워요. 금이 안 갔어요. 그런데 금이 안 갔는데 좀 떨어지는 거예요. 참 우유 빛깔 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이거보다도 이렇게 커팅 해놓고 나면 이거보다도 더 못하게 나올 거예요 얘가. 자. 네 다이아몬드가 맞는데 요런 거는 가격이 190캐럿. 190캐럿이라도 질은 좀 좋은데 자 요거는 내가 89질을 드릴 거고요. 요런 거는 꼭 둘리 같이 생겼네 이거. 둘리 4층. 어 이거 눈둥이 두 개가 있네. 요 눈 요 눈. 어 이거 재밌는 녀석이. 눈 두 개 딱 있어요 이거. 딱 요렇게 생긴 공룡. 가격은 요거는 90 지지만 등급이 하나로 커팅하기 좋은 이쁜 뭔가 모양새도 있고 하니까 얘는 좀 봐줘야지요. 그래도 한 천단이 올라갈 거 같네요. 요거는 돈 천만원 받아야 될 거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어이구 요거 정단이 이쁜 모양이 참 좋게 생겼어요. 근데 다이아냐 아니에요. 다이아는 맞네요. 다이아는 맞아요. 다이아는 맞고. 투명도 보겠습니다. 요거는 아이고 요것도 우유 색깔이네요. 안됐지만 백설기가 아닌 우유에요. 그러니까 우유 빛깔 나는 다이아니까 다이아는 가격이 떨어집니다. 137캐럿인데 137캐럿인거 요거는 한 300. 요거는 88 모양은 이쁘지만 88 우유 색깔이에요. 투명도가 좀 어이구 요거 투명도 좀 있어요 어이구 90지 넘어요. 근데 투명도 높을수록 크랙 잘 가요. 이게 특징이 이게 잘 버티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아가 투명도 높으면서 서브까지 나오는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생각해요. 우리도 서브로 만든 거 투명하면 엄청나게 이쁘게 나올 것 같네요. 그런거 보면 여기서 117캐럿. 요거는 한 500만원. 89지. 그리고 얘는 보면 투명도는 이쁜데 잠깐만요. 요건 다이아인지 아닌지 확인 해보고 넘어요. 너무 가벼워요. 너무 가벼웠거든요. 아니에요. 드디어 또 한 개 구분해냈습니다. 다이아 아닌 거. 자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자 관리는 안정에 또 한 번 해볼게요. 재미있게. 즉. 네 즉. 관리네요. 이거 신기하다. 이거 신기해. 차돌. 얘는 차돌이에요. 자 그럼 아까 다이아하고 차돌. 그거 한 번 주고 오세요. 다이아 맞아요. 차돌. 차돌 두 개를 건졌어요. 자 그럼 우리가 다이아밭에 차돌을 지금 맞아요. 다이아밭에서 차돌을 찾은 거예요. 지금 거꾸로. 와 이런 경우도 있네요. 살다 보니까. 이거 차돌이에요. 얘는 다이아 아니에요. 자 이제 여기. 이제 서서히 다이아 차돌이 하나 나옵니다. 이것도 차돌이에요. 이제 차돌이 조금 나오네요. 자 얘는 차돌이에요. 자 얘는 차돌. 이제 차돌이 나오네요. 야. 아까는 이제. 자 이거는. 잠깐만. 이거 한번 검토해 보. 이거는 차돌이고. 맞나 안 맞나 확인해 볼게요. 그냥 검을 꺼면. 자. 꺼지죠. 네. 차돌. 신기하죠. 차돌입니다. 차돌. 차돌. 이게 평면에서 은갈치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이 방에서 나오는 건데. 평면만 그래. 이런 거는. 그리고 면이 넓어요. 이런 거는. 면이 넓으면서 이런 색깔이에요. 이걸 은갈치로 착각하는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석영을 다이아몬드로 혼란한. 혼란에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못 찾죠. 그래서 이거는 한쪽에 놔두시죠. 이거 차돌 좀 놔두고 가시죠. 이런 것을 가지고 제가 구분할 수 있는 데이터로 나중에 오시는 분들한테 구경 좀 시켜야 됩니다. 자. 요거는 기증 받았습니다. 차돌. 차돌. 이거 차돌이에요. 자. 그럼 이게 차돌인지 아닌지. 아까 조금 검을 꺼봤죠. 자. 여기. 다시 한 번 검은. 네. 차돌 맞네요. 주주주주. 볼 필요도 없어요. 그럼 안 올라갑니다. 안 올라가죠. 당연히. 안 올라가죠. 어떻게 차돌하고 석영 찾는지 아시겠죠. 자. 여기서 똑같은데. 자. 여기 보세요. 요렇게 놔두면 딱 안 보이면. 어. 이거 차돌인지 석영인지 구분 못하죠. 자. 그러나 얘는. 자. 얘 껌이 꺼지나 보세요. 슥슥슥슥 이래가지고 얘가 글이죠. 그리고 얘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고 올라가나 안 올라가. 하나 볼까요. 주르륵. 어. 다양하네요. 신기하죠. 이 차이를 어떻게 이분이 구분하겠습니까. 이렇게 놔두면 누가 봐도 와. 구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이 받기에도 아이고 이거 우리 동네 가면 천지 삐까린 차돌이네. 이 말 하긴 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제발 모르면서 아는 척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내가 비교해 드렸어요. 다르다는 거.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식을 여기서만 유일하게 알려줍니다. 전 세계 없어요. 유일하게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찾아낸 거고 지질학자들도 모릅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 이제부터 혼나요. 절대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여기 지질학자들이 많이 왔다 가서 혼나고 충격받고 자기 손으로도 해보고 다 확인해 보는 사람 많습니다. 수석하시는 분들도 전문가라고 와가 막 갔다가 나갈 때는 충격받고 하는 사람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와서 그냥 직접 확인은 해보세요. 이거는 지금 다이아몬드. 얘는 차돌 같은 다이아몬드. 얘는 차돌 석영입니다. 석영 다섯 개 나왔어요. 지금 오늘 다이아몬드 밭에 지금 옥밭에 지금 다이아몬드 밭에 지금 옥을 찾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하네. 이건 다이아네요. 이건 다이아몬드. 올라가겠죠 그러면 한번 볼게요. 올라갑니다 이거. 재밌네. 나 이런 재미로 살아요. 너무 재미있어요 이게. 다이아몬드입니다. 근데 우윳빛깔 나는지 조명을 한번 비춰볼게요. 다 다이아몬드가 좋은 게 아니고 비싼 게 아니에요. 얘는 괜찮네요. 이 정도인데 여기 있는 건 투명도가 좀 높아요. 이렇게 투명도가 상당히 높아요. 밑에까지. 여기에는 금이 같지만 밑부분하고 이 많으니까 이거 한 20, 30은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100은 나오려나? 95캐럿. 95캐럿인데 30은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참 괜찮네요. 이거 한 그러면 90지. 90에서 91지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조금 수준이 높네요. 이런 거는 비싸요 또. 작아도. 작아도 비싸죠. 이런 거는 그래도 몇천은 받아야겠죠. 이런 거는 제가 2천 받을게요. 작아도 2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다이아몬드 같은 다이아라도 다 등급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70지부터 100지까지 있고 그 라인이 다 있어요. 그거 지금 등급을 자꾸 논하고 있으니까 코리아 다이아몬드 우스케 여기면 안 됩니다. 이제 가소평가했다면 큰일 나요. 여기다 이제 건강 데이터까지 들어가면 진짜 완전 엄청날 겁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다이아몬드 없어서 못 사는 때가 올 거예요. 서로 각 나라에서 서로 살 거라고 그럴 때가 올 거예요. 와. 이것은 괜찮네요. 여기 보자. 이거 괜찮다. 67캐럿인데 67캐럿인데 이거는 크랙이 가운데 이 정도 하고 그렇게 크게 안 갔어요. 이거는 90지예요. 90지 되고요. 우유가 아니에요. 그런데 투명도가 딱 90지는 되고 하니까 이거는 다이아몬드인지 하긴 해야죠 또. 다이아몬드 맞아요. 당연히 올라가겠죠. 합격. 이거는 무게가 67캐럿. 67캐럿인데 가격은 한 이런 거는 90 치고 67캐럿인데 조금 쓰고 50이니까 500은 잡죠. 작아도 500이에요. 작아도 500이에요. 그런 거는 그거 이제 아 놔줘. 데이터 하다 할 때 누가 조금 뭐 제가 500에 사고 싶다. 데이터 사고 싶다 할 때 위탁 판매가 제가 하나 팔아드릴게요. 딱 좋은 데이터입니다. 자 어 이거 이거 이야 이거는 이거는 조금 무런데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많이 안 올랐어요. 이거 한번 봅시다. 하하 이상해. 이렇게 손이 정확해요. 오 이거 신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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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이건 차돌이에요. 자 그럼 금이 꺼질 것 같죠. 진짜 이거 누가 보면 각본은 작아져 하는 것 같죠. 이거 뭐 꾹 지지직 하잖아요. 이거 보여요. 딱 그대로 금 보이죠. 여기 보이죠. 여기 보일 거예요. 이거는 또 석형 차돌입니다. 차돌은 여기다 버려놓고 가세요. 제가 이제 다이아 같은 차돌이라서 얘들은 기한 거예요. 데이터로서. 그러니까 사람들 여기 혹해가 넘어가는데 아닌 거를 내가 보여줄게. 가서 맛 좀 봐라. 이게 이 데이터 갖고 싶을 거예요. 차돌 같은 데이터와 다이아 같은 차돌인데 얘는 다이아 같은 차돌인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야 이게 오 오 이거 이거 괜찮다. 이거 이건 다이아몬드입니다. 이건 확실히 딱 굳었어요. 딱 올라오나 안올나 볼게요. 자 올라갑니다. 이거 호호 자 실제 자 보세요. 이렇게 다이아는 이렇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지어집니다. 이렇게. 이게 차이예요. 석형하고 다이아 차이가. 41캐럿인데 41캐럿인데 보시면 음 좋습니다. 오 굿 좋고요. 요즘 근데 깨졌어요. 투명도는 질은 92지인데 많이 깨졌어요. 안쪽이. 그래서 요거는 쓸모 있는 데가 야 질은 좋은데 질은 좋은데 질은 좋은데 지금 한 잠깐만 그래도 한 10캐럿 나오려나 10캐럿만 나와도 네 잘하면 10캐럿 나올 텐데 이렇게 까지고 이렇게 까지 이기 때문에 이게 5캐럿 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41캐럿에 5캐럿짜리밖에 안 나올 그래도 그래도 질이 좋은데 92지짜리입니다. 그래도 5캐럿짜리 92지면 얼마에요. 그러니까요. 요거 500은 좀 너무 한 것 같고 300 작아도 300 5캐럿 나오는데도 300이에요. 그러면 5캐럿 기준 한 300은 받아야 되겠다. 이게 현실적인 주소네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딱 이게 5캐럿에 현재 300 정도 커팅아웃 한 300 받는데 지금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면 충분히 앞으로 가격이 올라가겠죠. 이제 절이 올라가면 자 이제 잠시 여기까지 또 하고 두 번째 마치겠습니다. 이상 광역 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 보석 감정은 앵두금 성분부수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